리바운드는 중강대학교가 잡아냈습니다 문상옥 문상옥이 두 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상옥 문상옥의 돌파 문상옥의 두 점 레이압 성공 이진성 빼줬습니다 문상옥 문상옥이 올라가네요 문상옥의 리바운드 성광민이 김세찬 아 지금 가로채기 네 속공상황 혼자 아 블록헥 문상옥 감히 나른 영혼을 하냐 내가 보고 있다 이거거든요 예 오픈에 문상옥이 돌파 그리고 다시 한 번 문상옥 그렇습니다 문상옥 문상옥이 다시 한 번 돌파 박건원한테 대줬고요 굉장히 멋진 패스 그리고 깔끔한 마무리네요 좋았죠 네 좀 아쉬운 지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상옥 문상옥이 던져봅니다 마지막 슈팅 성공 김세찬 유용호 선수는 스틸 능력이 상당하네요 그렇습니다 문상옥 원의 덕현 문상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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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상옥입니다 문상옥이 commun interim 문상옥이 문상옥 문상옥 managing